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밀가루 팽이버섯 팽이버섯 초콜릿 치즈소스 소스는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김치 깨끗한 소스 김치 김치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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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이건 정말 부드러워요 초콜릿 단무지 마요네즈 단무지 너무 맛있어졌어요 이 단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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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치즈가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 상큼한 맛 퍼끄러스 편집하면서 맛있네요 맛있어요 퍼끄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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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찹쌀떡 액젤리 청양고추 바삭바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